이 가면 파티 와우 오늘 가면 파티하는데 요 가면 쓸까요 요 가면 쓸까요 선영씨 지금 뭐하는거죠 남자친구랑 통화 중인가요 아유 아닙니다 부장님 아니 오늘 가면을 어떤거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이런 이쁜 가면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거 쓰세요 선배들 쓰고 나오는거 좀 보고 배워요 알겠어요 에휴 정말 부장님 부장님 하이파이 역시 우리 엘리트들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야 아무도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제가 솔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노세요 알겠어요 즐기세요 즐기세요 들어가세요 부장님 가셨죠 아유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뭐 발렌타인데이 파티라고 하니까 우리 솔로끼리 즐겁게 즐겨보자고요 그래요 그래요 환자들 하시죠 좋아요 위하여 위하여 옥자가 어디 끌려가나 동수도가 상타서 좋아서 우는거 아니에요 그런가봐요 여기다 여기야 옥자가 아니네 아니 나는 솔로로 살고싶은데 남자들을 자꾸 직접돼서 투잡되려고 얼마전에 커피숍 면접보고 그날부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커피타려고 그러면 그 젊은 사장이 자기가 타겠다고 그러고 어머머 내가 바다 청소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청소하겠다고 그러는거라 어머머 첫눈에 반한거 아니에요? 몰라지마 저기요 안나씨 어머 어머 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일만 하면 되지 도대체 저한테 뭘 원하시는거에요 아니 면접 떨어졌다니까 왜 자꾸 나오시는거에요 그만 나오세요 아니 사장님 저 커피 잘타요 커피칼 커피칼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도망가네 한잔해요 그래요 아유 너무 좋다 오늘 기분 좋게 한 잔들 하자고요 그래요 짠 아유 나 진짜 눈물 나 아니 지껄을 하면 되지 아유 진짜 나 너무 눈물 나요 여러분 왜그래요 왜그래요 아니 나 오늘 파티한다고 그래가지고 스킨십 좀 사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뭐 하나 맘에 들어서 입고 딱 나왔는데 거기 점원이 막 핏이 너무 예쁘다고 막 모델같다고 막 이러는거에요 계속 나한테 찝쩍거리길래 그냥 후딱 벗어가지고 막 도망쳐 나왔어요 어머어머 각성리에 반했나보다 모통 이뻐야만 있지 저기요 저기요 누구야 입으세요 이거 어디라고 여기까지 쫓아와요 진짜 나 관심 없어요 이거 이런걸로 뭐 마음을 사겠다 이거에요? 아니요 아까 바지 벗으면서 바운스까지 같이 벗으면 짭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어쩐지 아래가 휑하더니 도연씨 성격이 시원시원한 근원지가 여기였구만 아이고 좋은 파티 여우씨 왔네요 여우씨 왔어요 잘 모르고 계셨어요? 네 도연씨 옷 예쁜거 입었네요 오프숄더 예예예예 가오나씨인데요? 하시 뭐하시는거에요 남이야 오프숄덜을 입던 오프화이트 반스를 입던 시스 쓰지 마요 도연씨 반스 안 입었잖아요 가만있어 입 여기까지 찢겨주실봐요? 자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발렌타... 30년사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오우 맛있겠다 자 이거 한잔씩 하시고 근데 대신 드시고 취하시면 안돼요 다른팀 여기 놀러올거니까 절대 취하시면 안돼요 다른팀 왜 불렀대 왜그래요? 이렇게 놀건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리 오세요 야 진짜 야 다른팀 뭘 살벌하네 아니 이거 부장님이 보시면 괜히 뭐라고 하실거 같은데 괜찮은거 맞아요? 그래서 부장님 허락 받았습니다 대박이야 대박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네 게임 통해서 선물 드릴테니까 남녀 남녀 한번 줄 서주시겠어요? 남녀? 아니 아니 저기 김여은씨 네 아니 굳이 이거 남녀 남녀 쓸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그래야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뭘 봐요 단추를 어디까지 푸는거야 자 그러면 몸으로 말해요 스피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나 그거 좋아해 기돌아주시고 자 안녀씨부터 자 시작 자 시작 자 자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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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웨이브 뭐 뭐 화련씨 가고 싶어요? 아니 설사? 아 몰라 몰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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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뒤돌으시고 뒤돌으시고 아 아 아 아 오케이 뭐야 새똥구리 아 뭐야 아 뭐해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딴 거예요 딴 거 설마 이렇게 해요 도렬씨 그렇게 게임하시면 어떡해요 왜왜왜왜왜왜 난 이거 몰라요 이렇게 밖에 알았어요 그럼 쉬운 거 갈게요 쉬운 거 쉬운 거 그냥 휴지 빨리 옮기기 휴지 빨리 옮기기 쉬운 거니까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안나씨부터 시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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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를 먹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거예요 안나씨 옮기는 거 옮기는 거 아 이 사람 자꾸 숙여 먹어요 안나씨 자꾸 휴지를 이렇게 드시면 어떡해 빨리 다 뱉어요 진짜 와 안나씨 얼마나 먹은 거예요 안나씨 휴지를 얼마나 먹은 거예요 이응결이에요? 아아 게임 그만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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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갈 거예요 나가 나가 우리도 같이 가 봐요 은혁씨 은혁씨 안나씨 네? 투잡실이 뭐 어디 쫓아가요? 창피한 줄 하려고 했지만 난 저기 그냥 먼저 집에 갈래요 도연씨도 취한 거 같은데 밖에 비도 오니까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 나 멀쩡해요 나 그냥 먼저 갈게요 아 이거 제 우산인데요 아 내 우산 이거지 네 갈게요 도연씨 네 도연씨 취했어요? 아유